안녕하세요 빵쌩빵쌩 입니다 오늘은 아워 모먼트의 파이들 준비했습니다 음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고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이스크림 구독과 좋아요 알림 고춧가루 이esi은 저의 조금바 조금바 투구 바삭한 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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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뼈가 너무 맛있었어요 뼈가 너무 맛있어 뼈가 너무 맛있었어요 뼈가 진짜 맛있어서 뼈가 너무 맛있었어요 고춧가루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샐러드 쭈뼛 쭈뼛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 짜장 bei 그녀나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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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100g 2. 치킨 치킨 4. 5. 치킨 5. 치킨 5. 마요네즈가 다 먹어야겠다. 너무 맛있어. 근데 제가 밥에 먹었을때는 깐다보니까... 마요네즈에 먹었을때는 먹을거에요. 그리고 마요네즈는 인간을 먹었을때가 있었습니다. 마요네즈는 마요네즈가 생긴 것을.. 마요네즈가 없어졌습니다. 마요네즈가 들어갔습니다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